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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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바닥도 뭐가 있구나!! 아!! 바닥도 이거야! 지금 봐봐 이런거야 바닥도 형광물질 같은거 바닥도 형광 그런식으로 돼있네 여기도 빛나는거라고 오늘 한번 실어봐야겠어 누구야? 뭐야 이거? 어? 이거 그건데? 아임 그루츠 어? 야 그루츠 누구냐? 아임 그루츠 하지마 나그루츠 숙 Abraham 아아! 뭐해 이거는? 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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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아아! 누가 누구야? 뭐야? 아! 아! 방향제! 오우! 어! 피치! 복숭아 양! 누군데? 밤하고 어? 미숫가루? 누군데? 누구야 이거? 벗었어 얘들아! 나무 가면 이게 뭐냐고 그루투! 아! 벗었다구! 아! 주의가 보냈어! 어? 싸다구! 싸다구! 오! 뭐야? 싸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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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방향제! 야! 같이 잘됐다! 방향제 필요해서! 차에도 이렇게 아재 냄새 나가지고! 하하하하! 우와! 오! 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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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조개 수 없는 벚꽃 Sono 배실낮은 physiologica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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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미하고 방양제는 진짜 쎄야되고 영양제 주희야 잘 먹을게 주희야 오늘 좀 이따가 내일 가가지고 텀블러에다가 미숫가루 하나 타고 갈 수 있겠다 그 다음 뭔데 이거는 버그 앤 크림 버그 아 이거 그거구나 그 깔다구 깔다구 차 깔다구 붙은데 이거 삐리고 깔다구 붙은데 삐리고 물로 싹 해보면 떨어져 나간다는 그 버그 어 날파리같은거 깔다구같은거 물로 삑삐려 해보면 싹 사라져본다는 그거 이거 누구여 그때 내가 세차할 때 그걸 또 기억했다 이거 보내구만 누구여 아 이것도 향기 아 사각고냥기가 야 이거 뭐야 풀세트구나 장갑에 풀세트에요 풀세트 이거 내장 차 차 스펀지 여름에 필수제 우리가 시골 많이 갈게 깔다구들이 좋아 차에 이거 꼬맞고 쓰는거 같구만 여름에 필수야 필수 와 또 우리 사각고냥기가 레깅스에다가 여기까지 보내줬어 고맙네 진짜 유용하게 잘 쓸게 잠깐만 이거는 난 누군지 알거 같아 이거는 이거 그거다 비또 리또 비또 리또 다같이불 ago 이번엔 리또이 zie 여러분들 이거 그 리본까지 있는 겁니다 온 은 그리고 테이프를 붙어 보내고 리본이 떨어져 버렸네 리uting 떨어져 버렸어요 다같이 붙어버렸어 여러분들 이거 리본까지 있는겁니다 이게 리본까지 있는거에요 근데 테이프로 붙어버렸고 리본이 떨어져 버렸네 리본이 떨어져 버렸어 이거 아이스티다 뭐있지? 뭐야 이거? 불닭볶음 아몬드? 이거? 잠깐만 이거 그거다 립톤 아이스티 아이스티하면 립톤 알지? 립톤 아이스티 아이스티하면 립톤이지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맛 여름에 내가 원래 커피 마시기 전에 이거 존나게 먹었지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거로 먹방을 해서 별다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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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참치부터 주의 우리 사과꽃 향기 우리 빛도 또 이렇게 이렇게 신경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여러분들 진짜 어 빈말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고 있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 도댄 그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